그런 거 안 하다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게 늑바람 늑바람 늑바람이 아니라 저는 예전에 못 놀았던 거를 열 번 논 거를 한 번에 놀아야 되겠다 그런 심리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재미있어하길래 더 놀아줬어요 진짜 저는 가면은 계속 놀아오는 거예요 가수들이 모이면 어떻게 놀아요? 홀 같은 걸 빌려요 홀 같은 걸 빌리면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무대를 가요 그래서 보통 밴드 하시는 분들을 뒤로 물리시고 이승철 씨가 기타 치고 아니면 변진섭 씨가 기타 치고 노래부르고 댄스민족 하면 김한선 씨 모셔다가 댄스 막 발음 잡수 하게 하고 정수라 씨 하죠 이선 씨가 원래 대중적으로 막 안 하시잖아요 그분들 역시 노래 다 하시고 거기에 가면 생각하니까 가수왕 출신이 세 명 있어요 나름대로 다 가수왕이죠 그분들 와서 다 노래 한 두 세 곡 다 하시고 김한선 씨 댄스 최대로 보여주시고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딱 아 진짜 한 두 번 올라왔다 두 번 두 번도 아예 막 치러져 이분들이 우리가 다 치고 반짝반짝한 테이블에 비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라고 해서 야 아 근데 저 모임 얘기만 들으니까 진짜 지금 하고 있는 연말 가요 시상식이 진짜 저리가 나오지 않나요? 화려하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살짝 장난기게 발동하면요 제가 좀 선배니까 막 노래 대결을 시켜요 특히 이승철 씨 변진석 씨 자존심이 엄청 세신 분들 노래에 대해 자존심이 세신 분들인데 에이 내가 볼 땐 진섭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에이 그러면 그 옆에서 에이 아니야 이런 거는 승철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어? 틀링은 못 따라가 바람잡고 바람잡고 부류가 한 20곡씩 불러요 실제로 이렇게 있으면 이승철 씨가 계속 김한선 씨한테 계속 뭐라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오빠라고 그래 승철이 옆에서 오빠라고 부르라니까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 절대 안 해요 그 술은 더 세니까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심신 씨는 우리 소방차 형들이 잘 모살펴주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대전에 유성희라는 곳에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데뷔까지 하게 돼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이제 형들이 저를 강남에 잘 나가는 클럽 있잖아요 네 날카모나를 좀 알려주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처음 사람이었잖아요 대전에서 처음 올라와갖고 나이트클럽 갔더니 이 술값이 쌀 한 가마니 값이더라고요 기분이 쌀 한 가마니 값인데 그거를 갖다가 몇 가마니씩 이렇게 시켜먹는 거예요 몇 가마니야 그리고 노인회도 진짜 진짜 부인해 카페문화 그 당시에 서울 오니까 카페 갈더니 너무 멋있는 사람들만 앉아있는 매주 인테리어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그런 카페들이 많았어요 김치볶음밥 같은 거 김치볶음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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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라면 처음으로 그런 거 이렇게 먹으면서 연예인의 세계가 이런 거였구나 막 하고 신비스럽게 이렇게 바라볼 당시였었죠 아니 무슨 어디 완전 벽조정보 같이 얘기를 하니까 김완선 씨 옆에 왜 이렇게 떨어져 앉아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 자린데요 여기가 제 자린데요 여기가 여기 자리에 앉아계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지금 너무 수줍하고 계세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계속 내 옆에 배로 분명히 이상훈 씨답지 않게 행동을 하면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리고 아까 앉을 때도 계속 되게 어려워요 이상훈 씨는 자기가 좋아하면 굉장히 소심해집니다 그럼요 그럼 지금 그런 상황이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김완선 씨 완선 씨 완선 씨 그래서 서로 말 높이죠 아 그 상훈 씨 상훈 씨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이유는 없어요 혹시 저 사랑하십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저기 제가 소방차를 하면서 네 김완선 씨하고 무대를 같이 많이 했잖아요 네 아니요 리허설 할 때는 제가 꼭 객석에 앉아서 봐요 봤어요 예? 봤다고요 아 리허설 할 때요? 개인적으로 팬이었죠 그때는 솔직히 지도음은 어떤가요? 어느 방송에 나가서 여가수 중에 누굴 제일 좋아했냐 아 아 저때는 김완선 씨가 최고였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었다 아 근데 기사가 좀 오버가 돼서 음 솔직히 팬이 없다 팬 얘기는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하하하하 솔직히 정완선 씨 짝사랑 하셨습니까? 이제는 말하셨죠 이제는 말하셨죠 20년이 지난 아까 저희들 앞에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여자분들 앞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고 그러고 내가 내가 누굴 저는